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의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사원 테이블을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화면 왼쪽에 모든 액세스 개체의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사원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첫 번째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셔서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성명 필드를 선택해서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요. 필수가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십니다. 다음 세 번째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빈 문자를 허용하도록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오셔서 빈 문자를 허용해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시고요. 다음 네 번째 결근 필드에는 새 레코드가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기본값에다가 그 다음 0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값에다가 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원들의 사진관리를 위한 사진필드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필드 결근 바로 아래다가요. 사진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사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에 사진을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요. 그림 파일을 넣으시는 거니까 OLE 개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다섯 문항 4, 5, 20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네 지금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하셔야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원 테이블에 다시 사원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사원 테이블에 소속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있네요. 소속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오셔서 조회 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속성 시트는 잠깐 닫을게요. 소속 필드에 대해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재 택스 상자인데요. 목록 단추 누르셔서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 어떤 데이터를 콤보 상자로 표시하실 거냐면 회사 테이블의 회사 명의 그러면 테이블 커리 맞겠죠. 회사 테이블에서 가져오시는 거니까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이 맞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작성기를 클릭하신 다음 회사 테이블에 가셔서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회사 명을 콤보 상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회사 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회사 테이블에 회사 명을 가져다가 뭐 열의 개수도 하나고요. 선택해서 저장하는 것도 바운드 열도 하나죠. 콤보 상자 나타나서 설정하시는 거고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해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요. 소속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콤보 상자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회 속성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세 번째 관계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셔서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테이블 표시 클릭하시고 관리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사원 테이블도 필요하십니다. 두 개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는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한다. 그러면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를 선택하시고요.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로 드래그 하십니다. 화면에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아이디 필드가 변경되면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도 변경된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삭제되면 삭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까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옵션을 다 선택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첫 번째는 폼을 완성하는 문제이잖아요. 화면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관리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 아이디 성명에서 여러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화면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 화면에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기본 보기가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는 소속별 쭉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연속 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설정하시오. 왼쪽과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에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형식 탭에서요.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탐색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폼 바닥글에서요. 폼 바닥글에 연봉 평균과 인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걸 선택했더니 TXT 연봉 평균이라고 택스 항자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에 연봉의 평균 값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는 AVG 그 다음 가로 열고 필드의 이름은 연봉이라고 입력합니다. 연봉 필드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폼 바닥글에 TXT 인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택스 항자를 선택했더니 TXT 인원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인원 수에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입력하시고요. 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폼 머리끌에 대해서 폼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하시고 첫 번째 CMD 소석이 맨 첫 번째로 옵니다. CMD 소석 그 다음 두 번째 CMD 조회를 두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세 번째 CMD 인쇄를 세 번째 갖다 놓습니다. 다음 TXT 나이가 오고요. TXT 전화번호가 오고요. 그 다음에 CMD 수정이 전화번호 아래쪽에 그 다음에 CMD 닫기 순서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한 폼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폼보기 누르셔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우리 입력 및 수정의 첫 번째 갈리폼 완성하는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아 마찬가지로 갈리폼에서 작업을 하네요. 갈리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갈리폼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요. 수정 CMD 수정을 클릭하면 클릭한다 라고 하시면 이벤트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원클릭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그럼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시는데요.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TXT 언더바 나이와 TXT 전화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요. 사원 테이블의 나이와 전화번호 필드에 저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TXT 나이와 전화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사원 테이블의 나이와 전화번호 필드에 저장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to cmd 라고 입력하시고요. 업데이트 퀄이니까 run sql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 입력하는데 어느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냐면 문제에서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테이블을 입력하고요. 어떤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거냐면 사원이라고 입력하셨고 set 어떤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거냐면 전화번호는 텍스 상자 txt 언더바 전화번호에 입력된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거고요. 또 하나 나이는요. 나이는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txt 언더바 나이에서 입력된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야겠죠. 무작정 다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txt 언더바 아이디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갈리 폼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닫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cnd 닫기라고 명령 단추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클릭했을 때니까 원클릭이 맞고요. 마찬가지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신 다음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열려있는 갈리 폼이 닫히도록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2cmd 입력하시고요. 닫겠습니다. 라는 건 클로즈입니다. 클로즈. 누구를 닫으실 거냐면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앱 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갈리 폼에 대해서 닫겠습니다. 라고 갈리 폼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실까요? 오른쪽에 가셔서 저장하시고 관리 폼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해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소속별 사원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소속 아이디 성명 결근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오름차순 정렬하라 라고 되어 있다면 화면에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그루판 및 정렬이 선택이 되어 있나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소속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 추가하시고 같은 소속이라면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렬 추가하시고요.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다시 정렬 추가하시고요. 결근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소속 아이디 성명 결근 순으로 오름차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본문 구역에 txt 평가 컨트롤 그러면 지금 작업하는 보고서의 본문에서 txt 평가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걸 선택했더니 txt 평가 텍스 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네요. 컨트롤에는 가점이 감점보다 높으면 어떤 조건이 있네요. 그렇다면 데이터 탭에 오셔서요. 컨트롤 언바운드에다가 직접 쓰시면 되죠. 화면을 좀 이렇게 크게 조절할게요. 직접 쓰시는 거니까는 iif 조건을 줄 거예요. iif 문제에서 가점이 감점보다 높다. 그러면 크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감점보다 크다면 심표 문제에서 뭐라겠냐면 여기에 높으면 우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수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심표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같다면 같다면 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iif 가점이 같습니까? 누구랑 감점이랑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보통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심표 그렇지 않다면 문제에서 적으면 미달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달이라고 입력하되 i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한 번, 두 번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속 바닷글 구역에서요. 소속 바닷글에 보니까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세 개가 있네요. 첫 번째 거 선택하니까 txt의 언더바 가점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점의 평균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이브이지, 그 다음 필드는 가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두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했더니 txt의 언더바 감점 평균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감점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넣은 에이브이지, 그 다음 대가로 묶어서 감점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탔습니다. 세 번째 텍스 상자, txt의 언더바 연봉 평균은 연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온번에다가는 에이브이지, 연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에이브이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페이지 바닷글 구역에서요. txt 날짜 선택하니 페이지 바닷글 첫 번째 있습니다. txt 언더바 날짜 컨트롤에 대해서는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오셔서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는 하시고요. now 함수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요. 현재 날짜가 몇 년, 몇 월, 몇 일, 요일까지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식인데요. 형식 탭에 오셔서 목록 단추 눌렀을 때 연, 월, 일, 요일까지 표시하는 형식이라면 직접 이렇게 yyy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굳이 안 쓰셔도 그냥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서요.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 txt 페이지 컨트롤에 대해서 txt 페이지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페이지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요. 전체 페이지가 5, 5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면 2 슬래시 5, 간단한데요. 는 하시고요. 현재 페이지부터 들어갈까요?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n% 연산자 슬래시를 문자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문구시는데 한 칸의 스페이스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n% 연산자 입력하시고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p-a-g-e-s 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완성하는 다섯 문항 살펴보셨어요. 우리 작성하신 내용 저장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누르셔서요.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평가 부분들 평가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 아래쪽에 평균이 가점, 감점, 연봉에 대한 평균이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 아래쪽 내려갔을 때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업한 소속별 사원 보고서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3번의 두 번째인데요. 갈리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갈리폼에 인쇄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클릭했을 때니까 이벤트에 가실 거고요. 원클릭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실 거고요. ...작성기 누릅니다. 인쇄를 클릭하면 소속별 사원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거네요. 두 CMD 실행하겠습니다. 뭐를? 오픈. 보고서니까 리포트가 되겠죠. 오픈 리포트라고 하시고요. 리포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소속별 사원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심표. 우리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어... 앱뷰 프리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심표. 필터 네임은 따로 넣지 않고요.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CMD 소속 컨트롤에서 선택한 것과 동일한 레코드로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은요. 소속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CMD 소속 언더바 소속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소속이라는 값은요. 이제 CMD 소속이라는 값은 컨트롤이잖아요. 컨트롤 상자이기 때문에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이 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어... 뭐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작은 따옴표 닫아주시고 또 뒤쪽에 어... 작은 따옴표 하나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이 소속에 해당한 음... 내용을 소속별 사원으로 인쇄 미리 보기가 가능한가 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저장하시고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모낭의 네모낭의 문제의 첫 번째 어... 쿼리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근 횟수가 3번 이상인 쿼리를 작성하는 거네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관리 테이블과 그 다음 사원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우선 필요한 필드부터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관리와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시는데 음... 결근 횟수가 3번 이상인 소속사별 소속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회사명으로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꿨네요. 소속을 회사명으로 이름을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소속사별 가점과 감점의 합계 가점과 감점의 합계 요약을 클릭하셔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시할 이름은 가점 합계라고 표시할 거고요. 옆에는 감점 합계라고 표시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작성이 됐는데 이제 결근 횟수가 3번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지금에서는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 결근 필드를 더블 클릭하되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조건에 오셔서 크거나 같다 3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3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해산명과 가점 합계 감점 합계가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맞게 되어 있나요? 그럼 저장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 이름은 해사별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도 커리 작성입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요. 사원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관리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테이블 가져올까요? 그리고 나서 관리 테이블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시된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의 소속과 그 다음 아이디와 성명과 그 다음 결근까지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 사원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관리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관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레코드를 검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테이블에 관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리 테이블에 가서 아이디를 찾아요. 그 찾은 아이디가 동일한 게 없는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사원 테이블에 관리 테이블에는 있는데 사원 테이블에는 없는 거 그거를 지금 추출하라는 커리입니다. 그거를 지금 추출하라는 커리입니다. 관계를 두 개의 조인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1대1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조인 선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핵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없죠. 둘 다 일치하는 것만 추리기 때문에 없는 걸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사원에서는 다 가져오고 관리 테이블에서는 조인 필드에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외부 조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사원 테이블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실 거니까 사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표시하고 관리 테이블은 일치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겁니다. 조건에 오셔서 조건에다가 이제 우린 아이디 필드를 기준 후 조건을 추출하실 건데요. 관리 테이블에 가서 아이디를 찾아요. 근데 여기 사원 테이블에 없는 거를 보겠다. 없다 라고 했으니까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디에 없다 셀렉트 아이디가 셀렉트 아이디가 from 관리 테이블에 가서 아이디를 찾았는데 그 찾은 것 중에 없는 것만 보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주출됐네요. 없는 거를 확인하셨어요. 이제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문제서 먹티 명단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관리 폼을 이용합니다.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아이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txt 언더바 아이디 틱스 상자 컨트롤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원클릭이네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txt 언더바 아이디 컨트롤에 표시되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나이와 전화번호를 txt 언더바 나이 txt 전화번호 컨트롤에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시하는 것은 txt 언더바 나이에다가 뭘 표시하시냐면 나이 필드에 있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txt 언더바 전화번호 번호 컨트롤에는 전화번호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관리품 저장하시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소속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아 이건 커리 작성이네요. 만들기 해가시고요.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문제에서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사원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테이블 표시창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십니다. 사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소속의 일부를 네 우선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하나씩 가져올까요? 성명이 필요합니다. 성별이 필요합니다. 연봉이 필요합니다.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할 소속의 일부를 소속이 가져온 필드가 없어요. 그쵸? 그럼 소속이라는 필드도 필요하네요. 단 문제의 그림에는 소속 필드가 없기 때문에 체크는 해제하시고 그 다음 검색할 소속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네요. 조건에다가 매개변수인데 일부이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속의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고요. 네 제가 네 라이크 연산자 어떤 글자가 와도 되고 N% 연산자 이용해서 매개변수값 입력하실 거고요. 뒤에도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소속 입력이라고 소속 입력이라고 작성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매개변수에 입력된 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성명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명에서 내림차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매개변수 지금 입력된 데이터가요. 제일이라는 글자가 입력되어 있네요. 제일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제일이라고 입력했을 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전체 레코드가 여섯 개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여섯 개 맞고요. 성명과 성별과 연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름도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조금 수정해야 된다면 이 연봉에서 형식이 천단위 구분기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하고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필드를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표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뒤에 소수 자릿수가 두 자리 이렇게 표시되지 않도록 소수 자릿수 값을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제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이렇게 형식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소속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 조회 매개변수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속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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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